오늘 아침, 배현씨가 신라호텔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결혼식은 누구의 결혼식일까요? 그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배현은 어릴 때부터 음악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고, 음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가족의 지원 아래, 그녀는 여러 음악 경연대회에 참가하며 자신의 재능을 키워나갔습니다. 배현은 20세의 나이에 정식 데뷔를 하였습니다. 그녀의 첫 앨범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특히 그녀의 감성적인 목소리와 뛰어난 가창력은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초기 활동 기간 동안 배현은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시도하며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찾아갔습니다. 배현의 대표곡 중 하나인 사랑의 멜로디는 그녀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곡은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녀의 음악 커리어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후에도 꿈의 노래, 영원한 사랑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꾸준히 인기를 유지하였습니다. 배현은 라이브 공연에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콘서트는 매번 매진되었고, 그녀의 무대 장악력과 라이브 실력은 팬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배현은 무대 위에서 진심을 다해 노래하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의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배현은 항상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시도하는 아티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시도하며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녀를 더욱 성숙한 아티스트로 만들어주었고, 팬들로부터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현재 배현은 다양한 음악 활동을 지속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팬들에게 더 많은 감동과 즐거움을 상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배현이 신라호텔에서 열린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는 장면이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결혼식은 그야말로 성대한 행사였으며, 많은 유명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바로 인기배우 김준호와 그의 연인인 모델 이지현입니다. 이 두 사람의 결혼식은 그 자체로도 큰 관심을 모았지만, 배현의 축가는 이 행사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배현이 등장하면서 모든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올라 첫 소절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배현의 목소리는 마치 천사의 노래와도 같았고,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그녀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등장과 함께 결혼식장의 분위기는 한층 더 감동적으로 변했습니다. 배현이 부른 축가는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감미로운 목소리로 신랑 신부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 노랫말 하나하나가 진심으로 가득 찬 듯했습니다. 신랑 신부는 물론 참석한 모든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배현의 노래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축가를 넘어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소셜미디어는 배현의 축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노래 영상과 사진을 공유하며, 그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배현의 목소리는 정말 마법 같아요. 그녀의 노래를 듣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등의 반응이 이어졌고, 배현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음악평론가들 역시 배현의 축가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 평론가는 배현의 목소리는 듣는 이로 하여금 그 순간에 몰입하게 만드는 특별한 힘이 있다. 며 그녀의 노래 실력을 극찬했습니다. 또 다른 평론가는 그녀의 축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진심을 담은 예술작품이었다. 고평하며 배현의 음악적 깊이에 감탄을 표했습니다. 결혼식 후 배현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감을 전했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었고, 신랑 신부에게 축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메시지는 많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배현의 축가는 단순한 노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했고, 그 순간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배현은 다시 한번 그녀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입증하며,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앞으로도 그녀의 음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주기를 기대합니다.